발효된 영비어가 탄산이 있는 맥주로 어덜트 뷰로 바뀌는군요. 어덜트 뷰로 바뀌는군요. 성인 맥주죠. 제대로 된 맥주로 바뀌는군요. 탄산이 있고 맛이 숙성되고 정화된 맛으로 바뀌는 맥주가 됩니다. 2, 3주 있으면. 2, 3주 있으면. 최장한 고관지간요. 최장은 물론 맥주에 따라서 호프를 많이 있는 맥주 아니면 특별한 맥주 같은 경우는 심지어 6개월까지 숙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인 맥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완성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맥주가 어떤 맛인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문경훈씨가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죠. 아니면 거품만 봐도 군침이 돕니다. 조금만 따드릴게요. 덮음이 많으니까 이걸 좀 세워서 제굴 타고 내려가게. 맥주를 또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는 거. 참. 이제. 이야. 지금 탄산이 생겼죠. 영교에서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바로 드시면 안 되고 일단 맥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또 원리가 있어요. 눈을 확인을 했고요. 일단. 눈을 그냥 마시면 안 되고 확인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색깔을 잘 보십시오. 색깔을 보고. 진흥도라든지 이런 물방에 올라온 거라든지. 진짜 군빛 맥주네요. 코로. 냄새로요. 두스우키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느껴지는 게 그 보리향이 느껴질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호프향까지 느껴질 거고. 여기는 첨가물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 향이 없겠지만. 어떤 무슨 뭐 오렌지향을 넣던지. 그럼 그렇게 제삼향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세 번 맡았는데요. 한 번 맡을 때랑 세 번째 맡을 때랑 또 틀려요. 아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모음 드셔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드실 때도. 드실 때도. 저 한 컵 다 마실 것 같아. 걱정인데. 틀린데요. 처음에 입에 닿는 첨 맛이 틀리고. 입 안에서 퍼지는 맛이 틀리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그 바디가 배우는데. 그럼. 네. 아마 이게 일반 맥주보다는 훨씬 좀 진하고. 무게가 좀 있을 겁니다. 맛있어요. 저 이런 맥주도 처음 맛보는데요. 자신이 만든 맥주가 이제 완전히 숙성 발효가 돼서. 그거 딱 땄을 때 처음 마셨을 때 그 느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정성도 들어갔죠. 그렇죠. 맛도 있죠. 뭐 이상한 첨가물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이거 아까워서 누구 주겠으니까 만들어서 혼자 먹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본 맥주가 비위치드 레드 에일 맥주였습니다. 만드는 과정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죠. 비위치드 레드 에일을 만들 땐 먼저 깨끗이 소독을 마친 발효통에 찬물 4리터를 채웁니다. 그리고 준비한 약 2리터의 찬물에 부스터를 넣은 후 잘 저어 녹이는데요. 부스터가 완전히 녹은 후엔 물을 끓이고 어느 정도 끓은 후엔 반드시 불을 끕니다. 그 사이 녹기 쉽도록 뜨거운 물 속에 넣어두었던 비위치드 레드 에일 원의 캔의 내용물을 부스터 녹인 물에 붓고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이 상태를 워트라고 하는데요. 이 워터를 발효통에 부은 후 찬물을 8.5리터까지 채워줍니다. 그리고 효모를 뿌리는데요. 뿌린 후 5분 정도 가라앉게 두었다가 산소가 물에 충분히 공급돼 효모 증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세차게 저어줍니다. 이후 발효통 뚜껑을 완전히 잠근 후 실온에서 일주일 동안 발효시킵니다. 이렇게 발효시킨 맥주는 깨끗이 소독한 대표병에 다시 옮겨 담은 후 흰 설탕을 1리터당 약 3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병을 몇 차례 흔들어준 후 상온에서 숙성시키면 비위치드 레드 에일이 됩니다. 저희가 만드는 과정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재료에다가 숙성기간 이런 것만 잘 배합을 하셔서 하시면 정말 멋진 맛있는 맥주가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문경우 씨가 지금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맥주에 관심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컴퓨터 들어가서 인터넷을 봤거든요. 동호회 사이트에 다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게시판에 잘 만들었는데 맥주 맛이 안 나고 사이다 맛이 난다. 이런 글들이 강간이 보여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맥주 중에서도 연한 맥주가 있어요. 라이트한 맥주라고 그러는데 흔히. 그런 맥주 연한 맥주에다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설탕을 많이 넣었을 경우군요. 말씀하셨습니다. 설탕은 알코올을 높여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사이다 맛 쪽에 가까운 맛을 내주게 돼요. 건조한 맛을. 그럴 경우에는 맥주 선택을 지난 맥주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 더 오래 냉장 보관하면서 나거리는 시킨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사이다 맛이 좀 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코올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넣어야지 욕심을 부리시면 오히려 맥주를 망치시는 결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본 맥주를 선생님이 만들어봤고요. 내일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맥주를 만들어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비어믹스에다가 부스터 만드는 맥주를 만들어봤고 내일은 이제 같은 원료죠. 맥주, 메가를 더 많이 넣는 맥주, 그다음에 호프를 더 추가로 넣는 맥주 그런 걸 만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프리미엄급 맥주 만들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맥주 전문가 김지훈 선생님이셨고요. 개그맨 문경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맥주의 특징은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프랑 잘 어울리죠. 호프가 잘 뜨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호프가 좀 작은 부분입니다. 지금 넣는 호프의 양은 한 몇 g 정도 될까요? 이건 한 10g 정도 됩니다. 예라처럼 거의 우리가 타기 지점까지 합니다.